으 으 으 으 으 으 에 꼬막 뭍이 그렇게 쪽파를 길게 썰어 넣어 이런 것보다 길게 음 아 으 으 으 청양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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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어야지 요즘 어디고 매운게 들어가야 맛있어 꼬막에? 꼬막 해무침에 식초 쳐서 꼬막을 살짝 데쳐서 꼬막을 데쳐 알을 다 깔아가지고 데친 것도 회라고 하나? 그럼 대체도 오징어는 데쳐서 해야지 꼬막에 무채를 썰어넣어? 조금만 편하게 얇게 얇게 요즘 무가 맛있으니까 양파도 들어가는다 양파도 들어가는다 양파도 들어가는다 당근 양파도 넣고 색깔 4개 꼬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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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양파 red 악 고구멍 이제 막 열리는 곳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흔들어가지고 알리게 해요 막 바닥에서 건져서 막 삶으면 안 보여요 응 사실 할 때 이제 뽀얀 바닥에서 건져서 막 삶으면 안 보여요 물이 나오네 이런 게 나와요 지저분한 거야 그게? 아까 구멍 들여진 거 이거 뻘 불량이구나 응 응 뻘 우와 이런 걸 잘 골라내야지 잘 골라내야지 모래가 습혀 응 이 물을 깔아앉혀가지고 버리지 말아야 돼 응 꼬막을 까가지고 그 뻘이 비롯기 때문에 모래가 요가있고 응 그러니까 이 뻥뻥을 버리지 말아야 돼 한 번은 흔들어 놓아야 돼 응 이 물을 받쳐내야 돼 이따 써넣게 이거 아까 모래가 습히니까 응 헹궈야돼 헹궈야돼 아 아 대조물에다가 응 이거 그러면 모래가 습혀 빨리 이렇게 물어야 돼 그런 거 풀어놔야 돼 가만있어봐요 이제 이랬어 깔아앉아 이렇게 나오잖아요 깔아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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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까 그거 하나 때문에 응 이렇게 응 이렇게 응 그러니까 이 물을 받쳐놨다 한번 흔들어 놔야 돼 까가지고 응 요요요 어때니 응 물을 깔아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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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여기다 부어놔야 돼 물을 좀 받아놔야 응 거기다 헹거야 꼬막 맛이 빠지지 그래야 빠지지가 않아 빠지지가 않아 빠지지가 않아 다 빠지고 회로 회로 묻힐 거야 응 이런 뻘도 있고 그러니까 물로 응 삶은 물에 언제나 삶은 물을 받아놔야 돼 그래야 티꺼기 없이 맛도 안 빠지고 이제 거의 다 깠다 응 맞네 응 다 깠어 응 그래가지고 물을 아까 데친 물을 응 좀 부어 부어가지고 이렇게 뻘물이 깔아졌잖아 아 그랬네 음 그렇게 이뤄줘야 되는구나 응 이제 이걸 버려야 돼 응 이렇게 이렇게 많이 나와 응 그 물에서 응 그러니까 이 꼬막이 벌로 꼬막이 아니냐 이렇게 없던데 이렇게 많이 나왔네 아 꼬막에 물기를 꾹 짜줘 응 물기를 짜내고 응 식초를 쳐줘 응 여기다 식초 응 마늘도 쳐주고 마늘 마늘 초고추장 만들어 놓은 거야 응 아 이거 한 숟갈 응 두 숟갈 응 세 숟갈 응 세 숟갈 이것도 새콤하게 무치는 거구나 응 마늘 넣고 여기다 물 넣어 응 무채 썰어 놓은 거 응 아까 그거 응 양파 무채 양파 당근 응 그래야지 여기에다 물을 좀 섞어 응 초고추장을 응 고춧가루 응 고춧가루 응 파 청양고추 파 파 청양고추 응 온고추 썰어 놓은 거 응 고춧가루 고춧가루 조금만 더 넣고 고춧가루 응 응 맛있겠다 이것도 네 좀 먹어보고 물이 덜 들어갔는가 한번 먹어봐야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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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맛있는데 맛있어 맛있어 응 식초 조금만 더 넣어야 더 새콤하게 더 새콤하게 단맛이 음 단맛도 좀 매실 응 응 깨 응 깨루 듬뿍 넣고 깨루 듬뿍 넣고 너무나 맛있어 너무나 맛있어 너무나 맛있어 이거 해먹을 일이네 한번 먹어볼래? 아니 왜 이따 먹게 아니 한번만 아 감바 너무 맛있어 하하하하 응 정말이야 웃고 있네 여기다 여기다 가물여자 맛있겠네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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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꼬막 회무침이네 그럼 응 이야 푸짐하다 맛있겠다 완전 술안주인데 됐어 고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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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물기를 빼 고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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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체리에 놓고는 안찍었다 아이고 아깝다 으음 흠 고추장 고추장 침묵 고추장 고추장 감사합니다.